안녕하세요. 야메 김선생 입니다. 오늘은 시스코의 그 사이버 비전 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 툴의 api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pi 문서 보시면 다 가능하신데요. 야메 김선생이 이렇게 좀 했던 시스코 api 시리즈를 쭉 모아 봤습니다. 그럼 예전에 2020년 이네요. 3월달 모라키토터 아이스 dns 센터 방화병 아사 dcnm 을 한번 했었는데 그 넥서스 대시보드로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좀 암튼 마이그레이션이 되면서 대시보드에 관한 부분도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sdwan nx api aci 웹엑스 까지 쭉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의 프로덕트는 대부분은 아니고 한번씩은 쭉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구요. 사이버 비전이 뭐냐고 이제 여쭤보시면 사이버 비전은 트래픽을 뭐 사이버 비전으로 자체를 미러를 뜨든 아니면 이제 센서라고 하는데 스위치나 전용 단말에서 이렇게 트래픽을 그 트래픽 그 뭐냐 트래픽을 이렇게 분석한 거를 받든 간에 해가지고 저희가 어 그 가시성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가시성 이라고 말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네 가시성 인데 자산관리 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공장 안에 여기에 이제 공장 안에 보면 그 설비 사이에 끼어 있는 네트워크 그 물리는 것들 지금은 대부분 물리잖아요 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장비들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 ip 관리도 안되고 담당자도 모르고 누가 뭘 쓰는 지도 모르는 그런 블랙홀 같은 공간 인데요. 그 공간에 있는 트래픽들을 모아서 이제 주시면 아니면 이제 스위치에서 저희가 그걸 분석해서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사실은 다른게 아니라 그 이제 어떤 장비가 있다 그거를 아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장비 구요. 이제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it 팀에 계신 분들을 볼 때는 어 그게 왜 필요해 하실 수 있는데 아마 공장에 가서 보신 분들은 뭐 저도 그랬는데 뭐 가서 뭐뭐가 안된다고 봐달래요 그럼 저희가 이제 ip 나 구성도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모릅니다. 심지어는 한번은 a 서버랑 b 서버가 느리다 그래서 갔는데 그 ab 서버 간에 통신하는 스위치를 아무리 뒤져도 트래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라우팅 이나 이런게 다른 곳으로 갔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비전이 있으면 일단 그런 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한번 샘플이 아니라 한번 화면을 보여 드릴까요? 그래서 요거 랩실에 설치되어 있는 건데요. 요게 전부는 아닌데 이제 저희가 보시면 이렇게 장비들을 이제 ip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제 추적을 해서 그 단말들에 관해서 상세 정보들을 얘네가 이제 보여줍니다. 요거는 평상에 별로 없는데 저희 장비가 이제 뭐 plc 라든가 뭐 기타 등등 벤더들이 인식하고 트래픽 분석해서 실제로 트래픽이 오가는 것들을 잘 보여줄 수가 있구요. 그것은 이제 필요하시면 하시면 되고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api에 관련된 관련된 부분만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api를 이제 앞으로 서머리를 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리가 뭐냐면 이제 궁금하신 것들이잖아요. 잠깐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그 인증에 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증을 인증은 토큰을 하는데 토큰은 어디서 구하느냐? 토큰은 그냥 웹페이지에 가면 나옵니다. 그리고 토큰의 유효기간은 워낙 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구요. api 가이드문서는 웹에 있습니다. 웹에만 그러니까 저기 사이버비전에 접속하면 나오구요. 별도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api 테스트도 이 페이지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그 샘플 코드도 여기서 바로 웹에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되게 편하게 쓸 수 있게 나왔다. 근데 이게 뭐 기본이죠. 요즘에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잘 나왔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구요. 저는 이제 사이버비전 4.3 을 썼고 여기에 한번 가볼까요? 저도 이거 페이지만 만들어 놓고 이걸 접속을 한번 해 보시죠. 이런데 가시면 이제 그 시스코 데브넷인데 가시면 뭐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로그인을 제가 해야 되나 싶은데 어쨌거나 이런데 가서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이제 토큰 얻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메뉴 거든요. 메뉴에서 어드민에 가시면 api가 떡하니 있습니다. 토큰을 누르시면 이 토큰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름도 줄 수 있고 제가 이제 토큰을 줘 볼게요. 그리고 끝나는 날짜를 제가 이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주면 이제 편하겠지만 보험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보안 보안 이런 식으로 이제 주고 크레이트 하시면 생기구요. 이제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어 앞에 있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도큐멘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큐멘테이션이 되어 있는데 뭐 당연한 얘기인데 각각의 이제 그 api에 대해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아시게 되어 있구요. 자 이제 한번 제가 토큰을 얻었잖아요. 제가 토큰 내 토큰 내 토큰 내놔 내 토큰 내놔 내 토큰 내놔 내 토큰 내놔 이거네요. 여기 보시면 요거랑 해 보려면 여기 authority jc 에다가 넣고 authorize 를 하시면 됩니다. 인증이 됐죠.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api 가 있으시면 누르신 다음에 음 이런게 있네. 자 이렇게 되어 있구요. 한번 해 볼까 try out 이라고 있죠. 딱 누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옵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옵션을 넣으시면 되구요. 이제 옵션 넣을 게 없다. 그러면 난 이거 바르면 못하겠어. execute 를 누르면 얘가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면서 이제 밑에 위에다가 이제 curl 코드가 나와요. curl이 나오고 밑에 이제 실제 리스판스나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했으면 되겠구나.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포넌트 볼까요 한번. 컴포넌트도 try down 누르시고 저희가 이제 특별히 원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curl도 들어갔고 여기에 결과가 이제 리스판스로 쭉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보기 편해요. 그 저희가 이제 샘플 코드 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 결과 나온 것을 json 뷰로 봤는데 편하구요. 그 다음에 요것도 그냥 카피해서 요게 카피겠죠. 그래서 curl to python 치시면 많이 나옵니다. 이런데 가서 이렇게 치시면 curl 명령을 어떻게 이제 파이썬으로 바꿔주는지 리퀘스트 명령으로 베이스를 해서 바꿔주니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고향 쓰시면 됩니다. 물론 저희는 할 때 여기다가 뭐죠. authentication false 인가요. 그거 이제 보통 하죠. 고것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api 는 뭐 최신 최신 최신이 아니라 이제 인수를 했던 거라서 이제 잘 나온 것 같구요. 이걸 저 이걸 왜 하게 됐냐면 어 어딨냐 뚜두두두두 여긴가요 요건 닫구요. 저희가 이제 그 아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요걸 왜 하게 됐냐면 이렇게 쭉 ip들이 쭉 나오거든요. 쭉 나오는데 문제는 어 첫 번째 문제는 저희가 장미를 식별해야 되는데 공정별로 ip가 이제 달라야 되는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까 일단은 그것을 구분하는 거는 그룹을 주자. 그래서 우리가 그룹을 주면 그 upw, fab, hbac 이런 식으로 이제 그룹을 주면 그룹 명과 ip를 가지고 그 단말에 식별을 하자.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넘어갔구요. 실제로 이제 제이슨을 보시면 이렇게 그룹 안에 라벨이 돼 있고 그 라벨이 이제 그룹 명이고 ip 두 가지로 가자 했는데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인데 이 정보가 예를 들어서 upw다. upw에 있는 115다. 그러면 이 115를 이 사이버비전이 태깅을 합니다. 스스로 태깅을 막 하는데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아요. 생각보다 데이터가 나오긴 하는데 그 데이터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런 거죠. 여기 이제 엑셀에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자산을 관렬 때 보면 보통 이제 뭐 그룹 ip 이런 거 중요한데 그 단말에 호스트네임 같은 것도 가져와요. 근데 실제 어떤 장비고 어떻게 뭐 이름이 쓰이고 로케이션은 어디고 담당자는 누구고 전화번호는 뭐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저희가 사실은 그 장비에 있으면 훨씬 좋겠죠. 장애가 나거나 이슈가 생겼을 때 야 어 그 담당자 다니엘이야 다니엘 전화해봐 뭐 다니엘 했지 물어보면 되겠다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 장애라든가 뭐 이상현상에 대해서 혹은 뭐 그쪽 스위치를 끊어야 돼요. 끊어야 되는데 이거 끊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이 지나가는데 그런 거를 막자 이거죠. 그래서 이제 태그를 좀 넣어보자 그런 겁니다 사실. 뭐 말하는 게 별거 아니네요. 그리고 코드는 뭐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단말에 책으로 볼까요. 책이 아니라 어 됐고 그 여기서 api에서 도큐멘테이션에서 어디냐 커스텀 프로퍼티 항목이 있습니다. 커스텀 프로퍼티에서 저희가 이제 그 이제 쓰는 거잖아요. 쓰는 거라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아이디 컴퍼넌트 컴퍼넌트 오브젝트인데 컴퍼넌트 아이디로 넣고 뭐 이런 거 넣어라 그러면 이제 뭐 커스텀 프로퍼티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요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떻게 된다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가요? 유저 프로퍼티 아 이거 라벨이고 요기 요거네 요거 요거 유저 프로퍼티 컨퍼넌트 이렇게 라벨이랑 밸류를 넣으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는 건데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요거 잘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는데 이제 요거죠 요거 다시 보여드리지만 단말에 아무런 커스텀 프로퍼티가 없는데 요런 거를 넣기 위해서 넣었더니 요런 식으로 들어갔다. 요건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처음에 이제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엑셀을 읽어다가 그 다음에 그룹이랑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그 단말에 컴포넌트 아이디를 얻습니다. 컴포넌트 아이디를 얻은 다음에 그 태그를 넣었는데 제가 넣어보니까 태그가 한 번에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한 번에 하나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는 뭐냐면 한 번에 그 타입 한 번에 호스트 네임 이렇게 넣었지 이걸 한꺼번에 넣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꺼번에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꺼번에 넣을 수 있나? 근데 어쨌거나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따로 넣는 걸로 했고요.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드도 코드를 보시면 어 요거구나 쥐고요.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코드는 뭐 리퀘스트 명령 이제 저기 API 쓰기 위한 거고 오픈 py 엑셀 엑셀 읽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샘플 코드에서 따왔던 것들 쭉 넣고 처음에 엑셀을 읽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데이터 따고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 오브젝트 아이디 오브젝트를 한번 쭉 읽은 다음에 그 쭉 한번 읽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맞는 걸 찾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를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나하나 하나 넣는 건데 여기는 넣을 때는 리스트를 이용했습니다. 리스트인 리스트를 활용해서 넣었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넣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에서 찾아볼까요?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UPW에 보면 아무런 태그가 없습니다. 그리고 BAB도 없고요. 이제 H박도 여기 단말도 없습니다. 끝자리가 109, 116, 115인데 그건 제가 미리 사전에 정해놨고요. 그래서 코드를 돌리는 거죠. 150번 코드를 돌려보겠습니다. 150번 코드를 돌리면 얘가 이제 작업을 쭉 하죠. 작업하고 나서 이제 가보면 이제 105번에 타이브 HMI고 호스트 네임은 U-HMI 33 위치는 DC2에 렉 오너는 피터 이런 식으로 이제 넣는 겁니다. 요거를 넣는 게 사실은 손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손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하나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넣을 수 있는데 힘들어요.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엑셀로 관리하시거나 그러시면 엑셀에서 바로 읽어다가 넣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러시잖아요. 어? 하다가 내가 업데이트 치면 어떻게 그러면 지운 다음에 하시거나 그것만 업데이트 하시면 되는데 지우는 것도 만들었어요. 왜냐면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제가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 지우는 태그 그래서 태그를 읽어다가 싹 지워 오립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거나 지우고 뭐 넣고 필요한 것만 골라다 넣었으면 되겠죠. 바뀐 것만 체크한 다음에 작업을 구분을 넣는다든가 그러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또 들어가 있겠죠. 삭제했을 때는 삭제가 됐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이제 뭐 API를 API 자체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뭐 어렵거나 복잡한거나 힘들다 이런 것보다도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누군가 나중에 API를 해야 될 분이 생기면 이거를 그냥 와서 아 이렇게 하면 되네 라고 이제 간단하게 보시는 거죠. 특히 이제 요 부분 요런 부분들은 시작할 때 다 찾아보거든요. 여기 정리되어 있으면 편하니까 이렇게 정리해 놨구요. 그 다음에 시스코 장비들 에 관한 API들을 한번 쭉 했던 것들이 쭉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보시면 되구요. 또 시스코 코리아에도 API를 할 수 있는 지원 조직들이 있으니까 또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아마 하실 때 하실 거구요. 아마 진짜 개발자 분들이시라면 그냥 무선 보시고 다 하실 수 있는데 저도 헛 걸렸던 건데 API는 아는데 그 이제 단어나 그런 것들 로직 돌아가는 원리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시스코 문의하시면 혹은 회사에 담당하시면 문의하시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컴포넌트랑 그 다음에 오브젝트 뭐 이런 것들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API 그러니까 이거 사이버비전 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헛갈리더라구요. 어디서 어태치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부분들이 헛갈려서 저도 사이버비전 담당하시는 시스코 담당자랑 얘기하면서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또 하나의 콘텐츠를 올립니다. 이제까지 야매 김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